안녕하세요. 엑스웍 TV입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우선 미국 기상청 GFS의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가 어제 저녁 11시 30분에 확인하였던 것과는 많이 다르게 946헥토파스칼의 강력한 5호 태풍 독수리가 일본 오키나와를 관통한 후에 이제까지와의 예측과는 달리 중국 상하이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한반도 서해안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캐나다 기상청 CMC의 어제의 예측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럼 자세하게 5호 태풍 독수리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한국 서해안 옹진반도로 상륙하는 매우 안 좋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또 한 가지 미국 기상청 GFS의 예측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필리핀 서쪽에서 마닐라로 오던 저기압이 오늘 오후 1시 30분 현재 기준하여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은 25일 화요일 새벽 3시에는 994헥토파스칼이었으며 25일 화요일 오후 3시에는 988헥토파스칼의 강력해진 세력이 되어 있고 27일 목요일 새벽 1시까지 983헥토파스칼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5호 태풍 독수리를 뒤쫓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어제와는 이 역시 또 바뀌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 필리핀 서해상의 저기압은 생성되었다가 고 5호 태풍 독수리에 흑수되면서 없어졌는데 이제는 27일 목요일까지 살아남으면서 5호 태풍 독수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5호 태풍 독수리의 경로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행 5호 태풍 독수리가 후행 강력한 저기압에 의하여 진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한 예측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 의하면 5호 태풍 독수리는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가다가 26일 저녁 9시 정도에 대만 타이베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어제 저녁 11시 30분의 예측과 똑같습니다만 그 이후 5호 태풍 독수리는 저장성 원저우 근처에 상륙하면서 북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31일 월요일에 98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산둥반도 칭다우를 뚫고 나오면서 서해상으로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후 98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한반도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하는 것을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저장성 원저우 근처에 상륙하면서 육지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바람이 약해지고 육지에 상륙하면서 수증기 공급이 끊어지면서 온대저기압 또는 열대저압부의 형태로 소멸할 것으로 보였는데 31일 월요일에 중국 산둥반도 칭다우를 지나쳐서 한국 서해상으로 나와 한국에 큰 폭우를 뿌릴 것이라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이 나오면서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인하여 30일 일요일과 31일 월요일에 한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31일 월요일에 많은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 만약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이 맞다면 31일 많은 폭우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수치 모델의 예측은 계속하여 바뀌는 가변성을 가짐으로 20회 시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